V리그의 첫 발을 내딛은 신인 선수들 눈도장을 찍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신인 선수상 그 영광을 차지할 루키들은 누가 있는지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짧게 표현하신 게 신인상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신인 선수상이고요 새로운 얼굴의 활약은 정말 팀뿐만 아니라 리그 자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최천식 의원, 지금 이번 시즌에 도드람 2020, 2021 V리그 남자부의 가장 신인 선수상에 가까워진 선수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환밀에도 나왔지만 오늘 주간 베스트 7에도 뽑혔던 리베로 현대카피탈의 박경민 선수, 또 같은 팀 지난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에 픽이 된 선수죠 한양대학교 출신의 김선호 선수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히다 보면 한국전력의 임성진, 3명의 선수를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경기 출전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박경민 선수가 27경기 출전을 했고요 한국전력의 임성진 선수가 21경기 또 같은 현대캐피탈의 김선호 선수가 20경기이기 때문에 출전 경기 수만 놓고 보면 박경민 선수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기록을 보게 되면 또 박경민 선수가 리시브가 41.7%예요 점유율이 1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순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순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7위권 정도의 리시브 정확도거든요 수비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박경민 선수 또 김선호 선수는 득점이 137득점 또 한국전력의 임성진 선수는 득점이 136득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성은 박경민 선수가 좀 그래도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만 남은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V리그 역대 리베로로서 신인드래프트 때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은 선수가 다름 아닌 한국전력의 오재성 리베로인데 오재성 선수는 또 신인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베로라는 포지션 때문에 그런지 공격수가 아니어서 좀 빛이 덜 나는 측면도 좀 없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 리베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여윤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윤 선수가 1라운드 1순위가 아니고 1라운드에 뽑히질 않았어요 그 정도 그 당시에는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빛이 안 나고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죠 그렇죠 리베로가 그만큼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 박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이 이제 3학년까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얼리드래프트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1학년 때부터 모 프로팀의 감독으로부터 계속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어요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해서 1학년, 2학년 때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고 3학년 때 참가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또 드라마틱했죠 확률상 삼성화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았는데 구슬이 바뀌어 나오면서 현대캐피탈로 갔단 말이에요 현대캐피탈에는 여우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우연 선수가 최근에 좀 편해진 경향도 있죠 시합 실전이 많이 줄어들면서 박경민 선수에게 또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박경민 선수는 아마 여우연 선수의 버금가는 리베로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여자부를 좀 들여다보면 이종철 의원 그렇게 확 눈에 띄는 이 선수가 가장 강력한 신인 선수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선수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올 시즌은 신인상에 대한 어떤 재미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경쟁자도 너무 전 시즌에 비해서는 대상 선수가 별로 없고 지금 KG 신인상 공사에 이선호 선수가 신인상의 명함을 걸고 있는데 지난 두 시즌을 보더라도 18, 19 시즌에 보면 정지연, 이주아, 박은진 선수가 경쟁을 했고 또 19, 20 시즌에는 박현주, 이다연, 건민지 선수가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신인상 후보에 사실 이렇게 각 팀별로 확실하게 이렇게 어필을 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선호 선수도 많이 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팀 내에서 선배의 같은 포지션 선배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좀 하면서 자기 기량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려 선배들을 좀 목적의식을 갖고 지켜보면서 선배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쟁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계기가 많은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전 시간도 지금 잘 안 되고 또 인상공사가 그 포지션에 그 취약 포지션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또 기존의 팀 내에서도 선배들하고의 어떤 경쟁을 거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기량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인 선수상뿐만 아니라 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될 텐데 현역 시절에 최천식 해설위원, 최천식 선수는 상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슈퍼리그 때 상 정말 많이 타셨잖아요 인기상 많이 타셨죠 그러니까요 인기, 그러니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기상은 3번 정도 탔는데요 사실 그때는 아마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배구 선수 운동선수라면 물론 팬들이 주신 인기상도 굉장히 소중한 상인데 운동선수라면 정말 내 실력으로 경기력에 관련된 그런 상을 받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은 별로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투머치로 가시더라고요 겸손 자체는 네 뭐니뭐니해도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들, 루키 선수들이 더욱더 아주 힘차게 활약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V리그에서 뜨겁게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